언제 프로다? 언제가 진짜 프로죠 아까 들어올 때 프로의 말투로 아니 프로가 아닌 게 오늘 오프닝 빡고 당했어요 왓? I don't know what the f**k you did What did you do to my sister? Oh sh** Here we go again I don't know what the f**k you did I don't know what the f**k you did I don't know what the f**k you did 언제 들어오지야 언제야 언제야 오프닝 찍고 있니? 지금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안녕히 계세요 아 좋다 회사에서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잖아 왜 회사에 하는지 아세요? 왜요? You're making me nervous F**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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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꾸 F**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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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sse 아 deseo 저희 언니들이 아직은 컴백 전이지만 언니들이 나와 줬어요 둘은 typically 포함됐었거든요 우린 przez사 너무 추락해서 왜 이렇게 조용해 나한테 allocation 언제 온거 아니? 여기 있다 왜? 아니 왜? 왜? 언제들아? 박고있어야지 막을 생각도 없으면 왜 이 사람은 지금 숨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숨길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요 아니 여기있어요 여기있어 나 이 채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게 없으신가요? 아니 오늘 아들이 아닌데 오늘 오프닝 바꾸나였어요 아 쎄 왜왜왜왜 텐션을 조금 넘겨볼까 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 찍은 겁니다 그래서 텐션이 나오는 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메이크업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전하는 거 그럼요 이네요 여러분들 하여 jam 했지만 펜 그 하늘 엉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